살아있음을 증명한다. 아직도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 현이 옆에 있는 드라이브를 못 봐서 그래. 그분은 저한테 한 말이 강남스타일의 싸이를 닮았다는 얘기라고. 강남스타일! Do you know 강남스타일? Do you think she's beautiful? Yes, beautiful!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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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싸이, 여자싸이. 싸이 닮았다는 얘기야.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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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강남스타일! 왔다, 왔다. 어떤 남자보다도 이걸 더 반가워. 닭고기, 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직화로. 땅콩소스. 오케이. 이거 매워! 매워, 좋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또 식으면 맛없어.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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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이거 한 번 드세요. 진짜... 진짜 최고다. 되게 시원하지? 카레 소스를 해서. 무슨 소스? 특채 소스, 맛있어. 매콤한 소스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살짝 시근하지? 맛있어? 이거 매콤하니 좋다. 매콤하면서 약간. 맵단이야, 맵단. 너무 맛있어. 까놨나? 까놨네. 까네, 까네. 까네, 까네. 이모가 다 까준 거. 바로 까지네. 맛있어. 선선한. 조금 많이. 까지니까 맛있네. 온도, 습도 생각난다. 아무것도 안 찍어서 맛있다. 분위기 봐. 성훈이 난리 났네, 성훈이. 송송 터졌다, 또. 또 들어가는 것도 신기해, 그죠? 신기하더라고. 새우 맛있다. 근데 숯불에서 굽는 게 참 맛있겠네. 부위는 숯불이죠. 나도 우리 꼬치. 많이 먹어서 얼굴 부은 거 봐. 너무 짜게 먹었어. 진짜 시신이 커플 하더라고. 저 얼굴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돼? 어머, 진짜 땡땡해 주시네. 생각보다 꼬치 맛있구나. 몰랐어. 생각보다 꼬치예요. 아, 근데 밖에서 먹는 맛이 있다. 있다, 있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분위기도 먹는 거에 들어간 거지. 제가 봤을 때 숯불님, 이 꼬치 한 100개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지 않아, 작지 않아. 한 입걸이, 한 입걸이. 100개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지 않아, 작지 않아. 어머! 저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화려한 두 분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맥주 한 잔 하셔야지. 네. 오케이. 오케이, 맥주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올 포 유, 올 포 유. 누구 원투 컵? 오케이, 오케이. 스타드. 이즈 유얼스. 이즈 유얼스. 어, 세시 컵. 박수 받았어. 원샷 가능해? 아니, 원샷은 안 해. 도든 우아하게 먹어. 인간문화재다, 인간문화재. 저 뒤에 봐라, 놀래요.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골젓하게 드시네요. 너무 좋다. 짜자자자 마무리. 그래, 짠 마무리. 오케이. 영재누의 사랑을 위하여!